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 아시죠?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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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세 표를 책임진다. 한 사람이 두 표만 하라면 부부간에 가서만 찍어요. 그래서 세 표가 부족하다. 가족 말고 다른 사람도 설득해야 됩니다. 한 분당 세 표 아시죠? 난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혜인 대표가 함께 오셨는데 경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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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혜인,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부탁 말씀을 맞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군이 많긴 한데 아군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아군의 숫자가 1당이 아니면 1당이 만약에 저쪽이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을 그들이 1당이 돼서 하게 되면 국회는 마비될 겁니다. 하다못해 법사위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안에 또 조모스 이라는 더불어 시민당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테스팅 보트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1당을 누구가 하는지가 1차로 중요합니다. 우군이 아무리 말해도 1당을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정말로 어렵긴 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나와주시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표장으로 함께 가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해야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강력하게 입법 추진하고 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퇴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군이라도 이 집 저 집 나누어 있으면 협의해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군은 많은 게 좋지만 아군이 반드시 과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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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